말이에요. 생각하실 때 중간에 가봉 한 번 올렸었잖아요. 딱 보고 이제 재단하신 거 보고 아 인쇄때면 스트레스 좀 받지 않겠. 저는 인쇄인 줄 몰랐어요 이거. 아 이거 인쇄하실 거 같더라고요 저번에. 그래서 인쇄기도 하셨었고 해가지고 아 인쇄하시겠구나 하고 느꼈는데 다 보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무덤을 팠어요. 가봉 한 거 이거 라인 선 밑에 딱 여부 딱 안 맞는 거 보고 아 스트레스 좀 받고 계시구나. 망했어. 역시 눈썰비가 있으셔.